이제 지금 고기를 먹다 보니 좀 깜깜해졌어요. 어머 무슨 소리야? 우중충 우중충 비올려나 봐 그치? 예쁘다 예쁘다 역시 캠핑은 저녁에 와야 돼 저녁 되니까 진짜 춥다 6시에 다리 가거든요? 진짜 춥다 자꾸 저 천독 소리 나 어머 깜빡거렸어 지금 내 눈이 깜빡거린 건가? 술 취했나? 한 캔 마셨는데 밥을 다 먹긴 했는데 이거 또 언제 치우고 있어 그때처럼 아픈 척 해야 되겠다 이것은 무엇일까? 친구가 뭔지 맞춰보려고 하는데 모르겠어 뭘까? 뭔지 알았다 뭔데? 이거 그거다 뭐? 빔 빔 뭐? 빔 창문 응 우와 이걸 어디다 불어? 거는 게 아니야 이렇게 세워가지고 보는 거야 걸 수도 있어 위에 뭐 거리도 있어 걸 수도 있는데 원래 평평한 데에 이렇게 자립이 되는 거거든 자립심이 강하네 와 와 불 켜졌어 지금 딱 정확히 지금 6시 6시 되자마자 거의 누가 나를 위해 이벤트를 한 거 마냥 불을 켜졌네요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아아 예뻐졌죠 동이야 잘자 친구가 이거 마카롱 싸움 요즘 마카롱 많이 먹네 한 번 마카롱 맛봐가지고 엄청 뚱뚱하네 맛있지? 맛있다 마카롱은 살 안 찌잖아 그치? 네가 미쳤다 하하 우와 우와 그것은 아저씨 우와 어머나! 너무 설벌해. 아, 나 무서워. 집에 가고 싶어. 분위기 미쳤다. 이거 치워야 되는데. 방치질 당국이에요. 비 너무 많이 하고 바람 너무 많이 불어서 텐트 방치질 바닥에 안 해놨더니 지금 막 날아갈 것 같아서 부작에 망치질을 타고 있어. 지금 여기 다 비바람 불어서 다 젖었어. 지금 큰일 났다. 아, 무서워 죽겠어. 너무 무서워. 이거 봐요. 이게 무슨 캠핑이야. 생존 게임이지. 내. 호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와 텐트의 precipitationği 날아갈 것 같아서요. 생존ink bei 제 저거 엄청나게 치우고. 지금 진짜 뽀아치고 텐트가 30cm 떴다니까 진짜 30cm 텐트가 떴어 망치질을 안 했는데 그래서 망치질 급하게 하고 지금 누워가지고 잠깐 쉬고 있어요 잠깐 쉬는데 잠들 것 같아 동희랑 같이 누워있습니다 자 여기 누워있어 동희야 너도 힘들지? 나도 돼지 것 같아 잠깐 누워서 쉬다가 일어나서 또 먹어야지 먹을 거 많이 넣었다 먹을 거 많으니까 먹어야지 조금만 쉬어야지 생존일기 1일차 근데 여기 되게 아늑하고 좋아 엄청 넓어 지금 우리 집보다 넓어 내가 술래접게 된다고 했지 진짜 여기 숨잖아? 안 보인 못 찾으면 아 죽겠다 야 이게 캠핑이냐 훈련 온 거 같아 훈련은 내가 일송으로 보이니 지금은 빔 프로 빔 프로젝트는 자고 일어나가지고 빔 프로젝트 한 번 보려고 아까부터 보고 싶었는데 이게 안 켜지는 거야 이제 지금 켜졌어 그래서 지금 빔으로ksen mlt Ela 밥 어떻게 되어서 먹어 볼거에요 이것은 무엇이죠? 김치요 너무 맛있겠다. 지금 같은 날씨 딱이다. 그래가지고 육추도 많이 남았어. 맛있겠다. 이거 떡볶이 같이 보이기도 하고. 우리는 지금 먹으면서 영화를 볼 준비합니다. 그리고 아주 갯보도 있습니다. 우와 진짜 맛있다. 건물도 진짜 맛있다. 3차전 과자, 맥주 3차전 이 친구가 손질해온, 메롱 족토와 난장판 저도 이제 잡니다. 오늘 폭우가 내렸지만 캠핑 성공적 안녕 상쾌한 아침입니다. 오늘은 일찍 일어났어요. 우리 손님들 우리 손님들 얘들아 소장이랑 애기인가봐요. 하루 종이 문 앞에서 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 대충 치우고 아직 못 먹고 잠들어가지고 먹어봐야 되겠다. 예쁘겠는데? 우리는 만두를 만두를 쪄먹을 겁니다. 우리는 이거 먹을 거예요. 김치전, 믹수 우와 이거 닭꼬치예요. 이렇게 나온다, 닭꼬치가. 우리가 어제 불멍하면서 이거 하려고 했는데 어제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우리 생존하느라 바빠가지고 꼬치볶음을 합니다. 프라이팬이 저기 없어서 산속에서 먹는 아침 식사 맛있겠다. 아 가스가 없나?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지? 아 이거 물 젖어서 그런가 보다. 라이터로 켜면 켜지지. 라이터 없잖아. 말일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다. 만두나 먼저 놓고 있자. 우와 변기 나는 거 봤어? 어머 말랑말랑하네? 음 야 찜기 되게 좋다. 찜기 좋은데? 근데 물도, 물도 끓일 수 있어. 야옹이 진짜 웃기네. 얘네들 뭐 해 보이소. 아 이거 다 언제 치우냐. 어르신 산책하세요. 오오오오. 호빈 맞 whale hé. 애마사아. 고기야 좋아. 좋아. 이가 막 숯 냄새, 나무 냄새를 좋아한대. 눈이 안 보여가지고. 어휴 여기 늙어볼래다가 무서워서 안 늙어. 와! 뭐야 저게 운동료 같이. 진짜 여기서 맥주먹으면 떡볶겠다. 아, 이렇게 갔다고 했지. 확실히 여기 너무 가까운 것 같아. 오, 갑자기 확 추워졌다. 드디어 불 켰어요. 라이터가 없어가지고. 라이터가 없어가지고. 여기 한 바퀴 돌고. 그냥 저 가스를 사야되겠다. 그렇게 갔는데. 사장님이 나타났어. 라이터는. 그래서 저 가스를 켰고 지금. 질끈질끈 자글자글 하고 있어요. 먹을 게 지금 많은데. 닭꼬치. 이거 거의 완성됐습니다. 요리 좀 해볼 솜씨. 아, 안 돼. 됐어, 됐어. 완전 완벽해, 완벽해. 지금 지금 식사가 완성되고 있습니다. 엄청 얌전히. 일광욕 즐기는 중. 김치 잘 구웠습니다. 굉장히 잘 구웠어요. 굉장히 한 3cm 정도 된 것 같아요. 정부는 뭐에, 한번 difíestyи, 맛있다. avamλ Chicken. 음!! 꼬들꼬들. 맛있다. 아, 맛있다. Ergebnis I'm at the 건강. 캠핑에서는 아침 식사까지 하고 가야해. 월요일 이렇게 한 ETF까지 있고 돼 feedill시면 해. 그때는 월요일을 editions 안ieurs Duncapa가 또 WITH & visitors like our sandwich- BETTERS 조금씩 발전하는 거야. 음, 맛있다. 선물 가지고 왔어. 마우스 패드 갖고 와서 넣으려고.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왜 더 안 좋아? 왜 더 지냐고. 왜 짜증내냐, 또 선물인데. 이거는 흡수는 필요하다. 아,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씻으러 갔으니까 농땡기 좀 그래. 아이구야. 아, 그만해. 아, 너무 힘들다. 1차 수레 옮기기 중. 와, 이제 허리랑 목이랑 끊어질 것 같다. 너무 힘들다. 아, 너무 힘들다. 쓰레기 버리러 가는 중. 너무 귀엽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얌전해? 하나는 두부고 하나는 조림이래요. 두부조림. 너무 귀여워. 같이 왔어요. 아, 진짜 너무 힘들었다. 잘 놀고 잘 먹고 갑니다. 아, 좋아. 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